오오오오 명격이었어 형님들 좀 놀아주십쇼 4시까지 농량아 침착면 하고 일 때려봐 야 너 스타 해줄 알아 침착면 행위를 때려봐 내가 병고이 형보다는 잘해 아 근데 나 or 난 APM 70까지나 병고이도 급할 때 70까지 나왔어 나 그.. 좀 10분 쉬어야 될 것 같아 에너지 너무 많이 썼어 이거 한번 하면 시킨 해줘야돼 그러면은 내가 당군형하고 한판 해볼게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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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나야 중족이 뭐야? 나 프로토스 아 왜 다 프로토스야 어? 그 테란 밴 해 테란 밴? 내가 테란인데? 너 프로토스냐? 아 나 그럼 랜덤 할래 어 뭐 랜덤도 해? 아 근데 형이 테란을 해줘야 내가 아 싫어 그만할래 그만해 테란 밖에 못하는데 나 저거 할래 아 형 잠깐만 근데 진짜 테란 해주면 안 돼 아 뭐야 주종해줘 주종해줘 아니 어렸을때 온게임넷에서 본게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온게임넷에서 본거 야 20년 전 전략 온게임넷에서 박지호님이 하신게 하나 있어 박지호? 박지호? 자 시작할까요 과죽 실사 로템이랑 비슷할거고 아니 옥냥이는 일단 일군 나눌줄을 아네 아 진짜야? 어 아씨 나 thanks나 음룡 좀 화낼 의중함 앙탈부리지마 일부 이겼다고 와가지고 papa 한번 이겼어 평소에 종수한테 하자고 안하거든 침착매이랑 나랑 하는거 보니까 해볼만한데? 이러니까 지금 옹냥이 좀 약간 그런거 있어 약간 만만하게 봤어 너네 아니 놀 때도 저기 만만한 사람하고 같이 맞는 사람끼리 놀아야지 원래 만만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옹냥아 대만만해 아니 만만한게 아니라 근데 넌 사기 태란이잖아 영원아 APM은 정거지보다 낫긴 해 아 뭐야 입고 어디야 이거 입고 어디야 입고 위에 위에 그거 찾아 어디야 아니 뭐할게 있다고 APM이 저래 갓보기도 갓보기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 시작하자면 APM 막 침대까지 만들어도 돼 왜 저런거야? 약간 정성불안? 수영같은것도 들어가기전에 준비운동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안하면은 이제 신탁받이 걸릴수도 있고 그런거에요 그런거 신탁받을 감아야돼 저런거 이게 나중에 예약이 돼 오옹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? 저거 왜케 많이 나와 저거 나 뭔지 알겠다 뭔지 알아? 데이트에 올려가지고 들어올라그러네 옹냥 몇시야 너 저거 여기 한시요 한시 빼고 그럼 간다 한시가 아니구나 하하하하하하 서로 숨는 전에 어 이거 뭐야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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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항구하지마 진짜 짜증나게 의중이 당황했다 지금 목소리 떨린다 의중이 목소리 어어? 어어? 어? 이거 박정석이 한거 박정석 아까 박지호라며 아 박지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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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박지호야 박경욱이야 악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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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왜 뭐어 뭐하는건데 어? 뭐지? 와 여기 스타트에서는 차원관문으로 소환하는데 여기 차감이 없으니까 그냥 지워버린거야 괜히 어어? 이걸 맞춰서 또 의중이 또 배럭스 하나 더 올려 어? 뭐야 얘네 근데 어 이거 스타리거 보는거 같아 진짜 참신하다 참신하다 뭐하는건지 몰랐어 괜찮지 이거 뭐가 괜찮다는거지 맞아? 맞아 맞아 근데 뭐지? 기생충 근데 이거 맞아? 기생충 터스? 어 벙커까지 어? wka 이렇게 늦게 지어지지 같은데? 네가 늦게 지었으니까 ㅋㅋㅋㅋike 빨리 지웠으면 빨리 지워지겠지 이거 붙어지더 mail 붙어otic 제가 하나 더 jeżeli 지을些 오 근데 웅냥이 갑자기 ATM 40에서 130까지 올라갔어 2일 되었어 1일 되었어 máqu당붕 아하하하하하하 부터지니까 하나 더 줘야 돼 어 근데 옥냥이 갑자기 ATM 40에서 130까지 올라갔어 와 리엘됐어 리엘됐어 하하하하 뭐야 정말 자연스럽겠다 나만 추경에 조건 퍼스 디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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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또 아 벙커 이어질기 아 우주이가 개념이 확실히 있네 어 와 근데 박지우도는 저희는 15년 전에 갔을텐데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오늘 이걸 하는거야? 15년 전에 그걸 그러게 아니 이거 친구들을 상대로 이것밖에 안했어 이게 근데 통한적이 있어? 어 많이 이겼어 아 많이 이겼어 이걸로? 이걸로 정교 1등 이기고 히카 그이기로 안했어 아 진짜? 그 정교 1등이 공부 1등이지? 스타 1등이었지? 아 스타 1등이야? 공부나 뭐 축구 1등 이런거 아니야? 스타 1등 어 그거 이거 내가 깨지면 돼? 아냐아냐 괜찮아요 저기도 지금 저기도 미네랄 못깨잖아요 아 저기도 미네랄 잘 깨고 있는데 잘깨고 있는데? 이렇게 하면 못 캐 이렇게 하면 못 캐 여기다가 이것도 해주면 돼 이러면 더 못 캐 어 매너 파일럿 야 여기 동건 있어 동건 있어 어 근데 또 모르겠는데 이거? 아 카네는 이거 이길 것 같지 않아요? 어 옥냥이 AP 130 단군이 배? 어 휴비기 휴비기 아 길막 아 프로테란 다 먹었으니까 그대로 이어서 하면 돼 이것도 뭐야 오 정말 참신해 아 이거를 해서 이겼다고 박지호 선수가? 어 그 1대1매덱 야 우정이가 센스가 있네 엉컷 두개나 짓고 와 센스가 있네 우정이가 어 파일럿 없어 파일럿 없어 깼지 어 이중이가 고치면 반칙이 안 돼 왜 반칙이죠? 저거 고치잖아 이거 고치지마봐 왜요? 아 파일럿 야 재밌네 야 은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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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화할만했어 아 아 안고쳤으면 내가 이겼는데 안고쳤으면 이겼는데 안고쳤으면 이겼는데 아 우정이가 지금 다 꺾고 올라오네 펄스 형 나가셔야겠는데요 이정도면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어 나 좀 힘들었다 야 나 좀 약간 어 옥냥 날카로웠어 단군이 이긴거야? 어 단군이 이긴거야 왜? 잘해서 우정이형이 고쳤어 건물을 어차피